자 오늘 이제 배우실 기능은 어떤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그리기를 하다보면은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 라인 명령을 집어넣고요 우리가 어제 하던데 0,0에 그 다음에 100,0에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그리고 원래는 100,1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예를들어 100,10 뭐 이런식으로 선을 그렸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얘를 다시 하실려면은 언더기능 유엔터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혹 이 유엔터를 입력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ESC키를 먼저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이 끊어지거든요 그 선이 끊어지면 밑에서부터 이제 되게 난처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요 끝점을 좌표값을 알고 있으면 연결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좌표값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끝점을 이제 잡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 끝점 잡는거는 우리 전에 배웠던 특징점 있죠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특징점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지금 오픈시켜놨거든요 활성을 안시켜놨어요 그러면 특징점을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밑에 여기 글자 모양이 있죠 단축키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 단축키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오스냅이라고 우리 특징점을 모아놓은 특징점을 모아놓은 그 영역이 있어요 그냥 오스냅에 가셔서 영문자 OSN이 피죠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설정을 가세요 설정 그럼 요 창이 뜰겁니다 우리가 어제 연습해봤죠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가지고 번갈아서 이 창을 띄우시라 거기에 보시게 되면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점을 내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모두 선택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만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각자 취향대로 하세요 전에는 제가 이거를 순차별로 순차적으로 점 찍는 양을 늘려놨는데 그럴 필요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모두 선택 아니면은 모두 지우기 둘 중에 하나에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고 그래서 모두 선택하시는게 맞겠죠 우리 다 이제 써야 되니까 나중에 모두 선택해주고 확인 그러면 이제 특징점 영역은 다 잡힌거에요 그 상태에서 이 오스냅을 누르셔가지고 얘를 파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단축키를 하나 쓰는거죠 이 오스냅은요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객체스랅 써있고 옆에 F3번이나 써있죠 이 F3번이 단축키 명령어예요 그래서 키보드 상에 F3번을 번갈아가며 누르시면 이 단축키 활성화가 온오프가 되요 활성화가 됐다 안됐다 하는거죠 그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구요 얘를 키시게 되면 다시 라인 명령 에디터 치게 되면 여기 여기 특징점이 잡혀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특징점이라는거는 이런 커서가 딱 뜨잖아요 도형이 딱 표시가 나면 표시가 되면 그러면 이 끝점이 이제 자동으로 잡히는거에요 그래서 이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가지고 이 끝점에 이런 도형 표시가 뜬다 그러면 그 상태에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 끝점이 잡힌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하다가 도형을 막 그리시다가 중간에 실수로 끊기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오스랩에 있는 그런 특징점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선 배우고 넘어가셔야지 현재 F로 시작하는 글자 그리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FI 에디닥스에 있는 이 단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메모장에 를 이용해서 어제 했던걸 좀 복습하자면 제가 첫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 그리실때 해야될게 뭐냐면 도면 분석하라고 있어요 도면 분석 도면 분석은 형상과 치수를 주로 확인하시면 된다고 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원점을 찾으라고 했죠 원점 찾기 하시고 그 다음에 원점을 찾았으면은 나는 절대로 그릴건지 상대를 그릴건지 이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완료가 되시면은 자표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표값 구하기 전에 우선 점의 개수 파악하셔야겠네요 점의 개수 파악하시고 자표값을 구해주시고 요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D 명령어를 주입하시고 CAD 명령어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요런 순서에도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구요 어느정도 이게 숙달이 되거나 숙련이 되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내 스타일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F를 보시게 되면요 F의 이제 원점 원점을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겠구요 그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돌릴건지 반시계방향으로 돌릴건지도 우선 정해 놓으시면 좋겠죠 시계방향으로 돌릴거냐 반시계방향으로 돌릴거냐 우리는 연습을 주로 시계방향으로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수직선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표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첫번째 점 위치는 0,0이죠 원점 위치니깐 그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올라가면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0, 다 더해야 겠네요 다 더하면은 30이 되나요 30 12 12 더하면 24 거기다 6 더하면 30 맞죠? 이렇게 올라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 아직까지 또 헤매시면 안됩니다 이거 F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F 그러면은 실제 원점 위치는 여기고 여기서 이제 여기 찍고 여기 온 거에요 여기로 갈거죠? 아직은 입력 안했죠? 이렇게 이동을 할겁니다 저기 좌표는 어떻게 되냐 30, 얘도 마찬가지 30이 되겠네요 30,30으로 현재 이 위치에 온거구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려면 마찬가지로 30, 30, 한 칸이 6이니까 24가 되겠네요 24만큼 내려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은 30에서 12가 되겠네요 12 18을 빼니까 12,24가 되겠구요 여기가 오는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12, 6만큼 내려오니까 18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로 온다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다시 X는 24가 되네요 24, 18이 되겠구요 여기로 오는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24, 12가 되겠지 12만큼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12,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아예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12,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리 0, 0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식으로 해서 좌표값을 구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그려야겠죠? 자 습관적으로 ESC 누르라고 했죠? ESC 두번 눌러주시고 L 엔터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원점 위치에 이렇게 점이 잡히죠? 그 상태에서 0, 30 두번째 수직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30, 30 수평선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30, 24 수직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12, 24 수평선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12, 18 수직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24, 18 수평선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24, 12 수직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12, 12가 되겠네요 수평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 0 수직선을 그려주고 마지막으로 0, 0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F라는 글자를 만들어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식이 절대자표를 이용한 도형그리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이제 F라는 글자를 그리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배율을 조절해 주는데 확대축소를 말하는거죠 확대축소가 되는데 이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대축소를 할 때 마우스 휠 버튼을 돌리시면 이게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구요 중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중기능을 어떻게 하시냐 자 단축키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Z Z 엔터 한번 치세요 Z 엔터 그 다음에 A 엔터 한번 치세요 A 엔터 그 다음에 다시 Z 한번 또 치시구요 그 다음에 E 엔터 치세요 그러면은 화면은